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아, 레코드에, 레코드에. 처음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저기 처음 우리의 큰 포스터가 딱 붙어있을 때. 네, 맞아요. 그 기분이. 여행 갔는데 거기 전광판에 공은 손에 있어 봐. 얼마나 소름돋을까. 내가 다 매칭하고 이랬던 친구들이야 하면서. 샤이니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되세요. 이렇게 무대도. 대박이다. 괜히 반갑다니까. 그렇죠, 엄청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만나뵙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춤. 케이팝. 언니 나 빨리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구경하자, 구경하자, 구경하자. 가자. 와우. 와우. 하이라이트 선배님하고 걸스테이 선배님 앨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자마자 찾아보려고요. 아유, 착해요.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여기가 바로. 엄청나다. 오, 명시대 있다, 명시대.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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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오벤져스. 내가 사라는 피나스다. 레나야. 그치. 저 찰리 제 가방에 걸려있지 이런 거. 아, 윤미래가 부릅니다. 이준님. 아, 얘네 내 거 드셔봤어요. 몬스터엑 선배님, 뉴이스트 선배님. 에이핑크 선배님, 핀탑 선배님. 어, 여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문선배님 계세요, 신문선배님. 선동원 선배님 이렇게 남신 포스로 이렇게. 이렇게 앉아계십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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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대박. 오우. 잠깐만요. 이거 누구시죠? 이거 누구시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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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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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보여줘. 네? 이거 어떻게 해? 유연하다. 아우. 월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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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아우. 섹시. 월니. 섹시 언니. 월스데이. 월스데이. 아우. 소리도 섹시. 소리도 섹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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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